청주시 상당구 유턴 선언과 함께 내년 재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거센 당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전초전 격인 상당구 조직위원장 공모에 무려 4명이 도전장을 냈는데요. 도당위원장 사퇴 요구에 윤갑근 전 위원장 복귀설까지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지사를 지낸 사선의원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의 복귀 선언에도 국민의힘 상당 조직위원장 공모에는 5명이나 몰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지난해 총선에서 윤갑근 전 상당 당읍위원장의 선거를 놓은 인물들. 윤갑근 전 위원장은 당시 현역인 정우택 의원을 밀어내고 상당구 공천을 받아 정 의원의 흥덕구 출마에 영향을 준 장본인입니다. 공천 실패를 언급하며 상당구 복귀를 정당화하고 있는 정 의원이 도전을 달가워할 리 없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건 그 중 하나인 노동형 충북도당 법률자문위원장이 주장하는 윤갑근 복귀설. 알선 수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윤 전 위원장이 항소심 선고 이후인 다음 달쯤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유리한 증언이 나오는 등 재판 결과가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며 젊고 새로운 정체를 바라는 자신이 조직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을 맡아 복귀 전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12월 초승경에 고려한 2심 판결이 나게 되면 윤갑근 전 위원장의 복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정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앞서 윤갑근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과 교감하고 있다고 밝힌 신동현 중앙당 지방자치위원 역시 복귀가 성사되면 재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우택 현 도당위원장의 상당구 공천 실패론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공천이 잘못된 지역은 상당이 아니라 당시 정우택 위원장이 떨어진 흥덕이라며 도당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주의 흥덕구 공천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구에서 모든 힘을 집중하셔야 될 텐데 그렇다면 남아있는 중차대한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어떻게 충북 전체 선거를 총괄하고 지원하시겠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우택 도당위원장의 상당구 현역 시절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자신은 더 잘할 수 있다며 도전한 정치 신인 신동규 공동주택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과 정치 신인이라는 가점 그다음에 거기 일단 면접관들의 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그런 걸로도 한다면 인지도가 아닌 부분에서 하게 된다면 저는 저 나름대로 승산이 있을 것이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며 22년 공인중개사 경력과 인맥을 내세워 국회의원 재선거까지 나가겠다는 임병윤 지리연구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조강특위는 이번 주 중에 면접을 진행한 뒤 대선 후보 확정을 전후해 상당 조직위원장을 선출할 예정 결과에 따라 거센 도전을 받는 정우택 도당위원장의 당내 입지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